블레이클릭, 전준범, 2점 넣습니다. 네, 전준범 선수 3점이 아니고 석공으로 해서 득점,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죠. 박고요, 전준범 쪽으로. 자, 수비 압박, 지적 방어. 안으로 넣어주기요. 3점 빼줬습니다. 전준범 쪽에서 스텝 잡고, 3점 철석! 네, 저런 게 필요하죠. 전준범 선수는 상대편이 지역 방어에 있을 때 한 방씩 터뜨려주는 그런 게 굉장히 정확하죠. 그로도 털려서 준다고 잘 맞아요. 전준범 이고요. 석전 틀어입니다. 전준범 오늘 두 개째. 그래도 매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어요. 네, 너무 많았죠. 이종편이 바깥으로 빼줍니다. 박구영 돌파. 전준범, 3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요! 네, 전준범 선수를 저렇게 놔주게 되면 나중에 따라가는데 많이 힘들어요.